안녕하십니까 수지보청기 전문업체 참소리 독일보청기입니다. 저희 참소리 독일보청기는 대학병원에 못지않는 최첨단 청각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고객님들께 최적의 보청기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경력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자랑하는 청각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편안하고 뛰어난 성능의 맞춤형 명품 보청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하며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는 참소리 독일보청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